장한나, 뉴락 표본, 2017-2021, 신생태계, 기묘한 낯선 곳 작가 장한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환경 문제를 미적 연구 또는 관찰 대상으로 작업을 이어 왔다. 어떠한 시간 넘어 지금 시대를 채굴한다면 무엇이 발견되어 인류의 행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1차 물질로 그 시기를 분류한다. 그렇다면 현재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뉴락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표지한다. 뉴락은 풍화 적용을 통해 본래 만들어진 형태와 용도하는 다른 새로운 암석이 된 플라스틱이다. 버려지거나 해변에 떠밀려온 합성 인공물이 지층의 일부가 되어 신생태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낯선 존재는 일상에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거대 사물로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새로운 터전인 기묘한 낯선 곳은 이질적인 연결망을 이루며 뒤얽히고 결합되어 유리된 채 존재할 수 없다. 지구에 흡수된 이들은 잠재된 두려움을 건드리는 동시에 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고찰하고 재설정해야 함을 일깨운다. 지구에 흡수된AKS